자, 제 거는 조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현은 너무 쉬워요. 쉽다고요? 저 그렇게 알기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 시작하이! 자, 3점 밑으로 다 엉덩이 맞을 준비해요. 시작! 아 어떡해. 알았는데. 망했다. 주관신 6번은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8번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약간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아침에 잠시만 뭐 하는지 있으시오. 운동. 아 어렵다. 카이의 롤모델? 너. 너 다 나 쓰지 마요. 카이 형 롤모델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렵다. 카이 형 무서워하잖아. 없어요. 어? 나. 저는 조금 들어볼게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열려있는 선생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이걸 보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생일도 제가 너그럽게 봐드릴게요. 제 생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생일입니다. 아니에요. 나 정확히 아는데 생일은. 저도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생일은 언제입니까? 6월 14일? 6월? 1월 14일. 1월 14일. 정확히 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맞았어. 아깝다. 2월? 1월. 1월 14일. 2월? 2월 아닙니다. 내 볼 때. 잘못 들은 거야. 제 별명 뭡니까? 니니. 니니. 이건 나 솔직히 몰라. 검. 둘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과 니니. 니니가 뭐예요? 김종인이 해가지고. 제 본명.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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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긴. 김종긴. 맞았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성함의 여권을 만들 때. 김종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김종긴. 네. 정확하게는 김종인입니다. 혈액형. A형. 맞습니다. A형입니다. A지 이건 아니지. 181. 181. 181이야. 정말 미안한데. 180입니다. 줄었어요. 180. 줄었습니다. 180입니다. 뭐야. 몸무게. 65. 68. 68. 69. 솔직히 65. 원래는 제가 64를 유지하는데요. 지금 67입니다. 잠깐만. 67? 66에서 68까지는 정답으로. 오케이 오케이. 60.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발 사이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5. 80.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 거예요. 280. 280은 너무 커요. 75. 75. 너무 자신 있는데 아니에요. 70. 65에서 70이 맞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네. 취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오케이. 잠깐 태부터. 유튜브. 달라. 고기 웃기. 고기 맛있게 웃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기 맛있게 웃기. 네 좋습니다. 정답 그리고. 뭐요? 자 로카스씨. 운동. 아니에요. 카이 춤 배우기. 게임 게임. 아닙니다. 공포 영화. 정답. 아 나이스. 근데 제가 쓴 거는 레고예요. 아 레고 그거는 안전용이잖아요. 레고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음식. 형 나 솔직히. 아니야 형. 형 죽.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죽이라고? 치킨입니다. 치킨입니다. 치킨. 아 진짜. 형 너무 미안하다. 치킨입니다. 카이는 고기를 되게 싫어해요. 고기 먹기 싫은데 단백질 보충. 단백질이라서 먹는 겁니다. 근데 나 고기라고 썼어요. 근데. 자 음식 들어보겠습니다. 샐러드. 오이. 오이야 오이야. 단백질 있는 음식. 양치. 지금 찍어. 오이는 제가 된장에 찍어 먹어요. 샐러드. 샐러드. 자. 굴입니다. 굴. 자 가장 좋아하는 색. 블랙. 갈색. 갈색과 블랙. 둘 다 정답을 하겠습니다. 자 롤모델 누군가요? 나. 없다. 자기 자신. 아까 제가 태용 씨가 얘기 들었는데 아 내가 이거 카이 형은 들었는데 이랬는데 저는 롤모델이 없어요. 와 나 없어. 자기 자신 안 돼요 자기 자신? 아니요. 저도 저를 롤모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네.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나. 벌레 벌레 벌레. 고소공포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아 벌레. 벌레는. 정답 아니에요? 엄마가 더 무서워요. 파트. 바로 해. 백형 백형 고음. 없다. 없다. 없습니다. 카이 고음이라고 썼는데 괜찮아? 없어요. 저는 다들 각자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팬티 입기 팬티 입기. 팬티 갈아입기. 핸드폰 보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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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쓰기. 정답. 핸드폰. 기저귀 빼기. 핸드폰. 겨드랑이 털. 자기 귀여운 거. 하하하하. 겨드랑이 털. 자. 겨드랑이 털. 야 엎드려. 하하하하. 왜냐면 카이가 겨드랑이 털이 위로 안 나오고 밑에만 나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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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답 해드릴게요. 겨드랑이 털 저 되게 자랑스러워요. 오케이. 근데 나 몸이라고 썼어. 탈락이야 그러면. 무대위. 무대위. 피부입니다. 나이스. 자. 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점. 자. 3에서 5. 3에서 5. 탈락. 1에서 5. 탈락. 탈락. 어 정답. 1에서 5. 저는 왜냐면 사람들은 딱 처음 볼 때. 좋고 싫고 이런 게 없어요. 자. 혹시. 2점. 2점. 1라네 1. 나와서 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1등일 거야 아마. 자 1등. 누굽니까? 10점.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 아깝다. 7점. 난 모든 게 6점 아니고 7점이야? 자 마지막은 태용 씨. 오케이. 네. 태용 씨가 해보겠습니다. 아 태용이 형 저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일단 선생님의 권한으로. 네. 화장실 좀 갔다 오도 돼요? 달려 갔다 오세요. 달려 오세요. 네 뛰어 갔다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컨닝 좀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도 태용이 형 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작. 저거. 와 뭐였지? 자 자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아 뭐 있을까. 어렵나봐요. 한숨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나 진짜 학교 같아요 지금. I got it.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바로 해봅시다. 오케이 렛츠고. 좋아요. 자 생일 언제입니까? 오케이. 7월 1일. 맞아요 정답. 와 나 진짜 아깝다. 7월? 7월 1일. 7월 7일이라고 했어. 태용이의 별명은? 이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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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은? 5. 5. 5. 6. 그리고 키. 174. 3. 4. 174. 아 좀 끌리긴 한데. 174. 174. 174. 너 5야니까? 5 정답. 5 정답. 몸무게. 58. 60. 60. 60. 58 정답. 와 형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어. 나랑 똑같은데. 270. 270. 270. 270. 270이야? 잘하는데? 저의 취미는? 게임.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정답. 아 물고기 할게. 아물고기 할거 했는데.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 발린거. 고구마 발린거. 수맥. 한 음식. 고도가 자막. 배달음식.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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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고구마 발랑이. 스위트한 음식. 정답. 고등어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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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니태용 제일 알아? 질이 찌란 음식. 젓갈. 짠 음식 짠 음식. 뻔데기. 다 틀렸어요. 뭐야? 인스턴트 할게요. 아 젓갈 아니에요? 뭐야? 뻔데기 좋아해? 그냥 태민이는. 뭔가 생각 안 하면 뻔데기부터 쓰는 거 같아. 음. 블랙. 핑크 정답. 원! 크랭스? 노! 이거 내가 기억나. 나의 롤모델은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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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 아, 끌리긴 하는데 이수만에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무서워하는 거지? 의신! 큰소리, 큰소리! 귀신! 맞죠? 정답인데 아, 나 이모님 썼어. 오케이, 이거는 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주관식 12번! 원 백현 파트! 백현 고음! 백현 고음! 백현 고음 정답! 오케이! 노래 안 돼, 노래 안 돼! 대형이 아침 일어나. 물고기! 핸드폰! 나 알아. 팬티 쿠스! 물고기! 형, 화장실 가자!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냥 물고기 쓰는 거는? 그것도 정답. 물고기 안 돼요? 아니요. 물고기 뭐예요? 왜 안 했어요? 오케이. 대웅이의 심쿵 포인트! 솔직히 새끼 발가락! 뭐야? 맞지 맞지! 솔직히 정답! 정답! 심쿵 포인트 뭐예요? 눈! 이거 뭐야? 형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힘이 해! 중간이 힘이 해! 쭉 보고 쭉 보고 와 이거 어렵다 야 태민이는 얼마나 열정적으로고선 저기까지 나갔어? 태민 정답! 나는 안 나갔어 흘려서 안 돼 경고 봐봐 형 나 이거 볼 보기라고 떠서 나 틀릴 거야? 형도 정답이라서 오 그러면 내가 맞는 거죠 이거 다 정답! 나이스! 근데 너 솔직히 이러자마자 수영하잖아 아니야 와 제일 높아요 와 진짜 질점 새끼 발가락 레전드 새끼 발가락은 슈퍼앤 리얼리티를 보시면은 왜 그건 줄 아세요 근데 형이 1등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여태급이다 인공평단 진짜 예상이야 예상왜야 진짜 예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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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수 알려주세요 나 네 꼴등 맞아 네 꼴등이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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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굴까요? 백현이 형 백현이 형 백현이 형은 제일 높아요 아냐아냐 내가 2등이야 백현이 형 내가 1등이라고? 백현이 형 1등 야.. 역시 슈퍼앱 리더 아 사실 되게 훈훈한 모습이다 근데. 역시 슈퍼의 리더! 다른 멤버들꺼 거의 6, 7점 계속 나왔어, 7, 8만 이렇게. 한돈 상품권! 한돈 상품권입니다. 좋겠다. 한돈! 역시 리더가 받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한테 나눠줄 거야. 그래. 한돈 받으신 백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한돈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슈퍼의 멤버, 또 리더다 보니까 항상 멤버들 이렇게 유익 있게 관찰했던 것이 이번 게임에 정말 명승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겨드랑이 털은 좀 그랬어요. 사실 겨드랑이 털, 칼 겨드랑이 털 되게 예쁘게 했나요. 밑에만 자라보는데. 진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멤버들 각자 짧게 짧게 소감 한 번씩 들어보고 한 번 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한다고요. 태용 씨 멤버들 알아봤던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 제작 처음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이 형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저는 더 열심히 멤버들 더 알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아 괜찮습니다. 좋아 좋아 알아가고 있어. 원래 다전히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빠른 속도로.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아 나는 사실 꼴등할 줄 알았는데 내가 2등이라는 게 참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해서 우리 멤버들의 상태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안 것 같아서 우리끼리 이제 더 많은 거를 해가지고 서로 꼴등이 없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오케이. 루카스 꼴등! 네! 아 근데 솔직히 꼴등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렇죠. 알 생각이 없어요. 나도 나쁜 친구예요. 근데 사람, 사람한테 진심하면 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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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건 좀 그랬어요. 네? 존경하는 사람 다 자기 쓴 거. 아니 괜찮아요. 롤모델이 나? 그거는 좀 나.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마크! 일단 너무 재밌었고 계속 여기를 뭐 이런 콘텐츠로 굉장히 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리더, 리더다운 리더의 모습. 오케이! 리더, 리더, 리더. 일단 이제 뭐 이 콘텐츠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어우 좋았어요. 너무 웃다가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야. 번데기를 너무 많이 썼죠. 아니 내가 너무 모르는 거 같아서 아우 괜찮아? 적어도 나는 멤버들 생일을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어우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들의 이제 알아보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슈퍼엠 멤버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커가는 과정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슈퍼엠의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We are 슈퍼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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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